아, 나 진짜 잘 나오지. 아, 진짜 멋있다. 자주 다니자. 하이. 저기, 혼자 오셨어요? 네? 아, 네. 우와, 한국말 할 줄 아세요? 쪼끔해요. 배운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바보 같죠. 발음도 이상하고. 아니요. 엄청 잘하시는데요? 귀여워요. 제가요? 외국인이고 키만 멋대가리 없이 큰데 제가 멋있어요? 멋대가리. 멋대가리 없지 않아요. 되게 멋있으세요. 귀여우세요. 잘생겼어요. 서울 여자들은 수영처럼 타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. 게다가 전부 다 너무 예쁘다. 오마이.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랑 같이 오실래요? 좋아요. 시간 너너래요. 서울 너무 매력적인 도시예요. 세상일이 더 늘고 아뇨, 아직. 아니 그 방에도 아직 못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? 밤새 뭐 했길래? 지랄하고 자빠졌네. 빨리 찾아! 머리 결과도 끝이! 등신이야! 등신이요? 아니 등신은 취소인데 왜 빨리 찾으라고? 시간이 없다고 이 친구야.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아니요. 홍버글, 나 어둠 무셔 무셔. 정류장으로 좀 데려와주면 안 돼? 얘가 뭘 잘못 먹었나? 누가 여기 웬일이야? 웬일이긴. 데리러 오라며. 야, 나 그래서 떡볶이 사러 시켰구만. 이 아주말 진짜. 아줌마가 왜? 아무것도 아니야. 떡볶이 먹을래?